이상해 왜 맨날 이 발밑에는 총이 없을까? 이상해 왜 맨날 삼짝이장은 너한테만 뭘까? 대체 왜 상대는 너 폼 볼 때만 쏴 분명 눌렀는데 안 나가도 대체 문제가 무엇일까? 이상해 왜 맨날 핵쟁이들은 너만 노릴까? 이상해 왜 맨날 멀쩡한 게임 너만 버그 걸릴까? 대체 왜 너 갔을 때만 렛걸려 왜 네 마우스 맨날 엉켜 머리가 있으면 생각해봐 너도 잘 알잖아 친구야 문제는 다른데 있는걸 그냥 네 손이 썩었어 제발 좀 인정해 친구야 그냥 네가 좋나 못했어 연습해 예고자야 귀여워 시작 soy atus